전유진의 여정, 꿈에서 빛나는 성공으로 전유진은 한국 음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아티스트 중 한 명으로 특히 트로트 장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 꿈에서부터 글로벌 아이콘으로 성장한 여정은 성공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며 자기 발견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전유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을 넘어 그녀의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힘든 시작 전유진은 음악을 사랑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그녀의 음악 경로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유진은 노래에 대한 열정을 보였고 여러 작은 공연에 참여하면서 무대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녀는 지역 행사와 학교 축제에서 공연하며 자신을 알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경력은 여러 장애물에 부딪혔습니다. 어릴 적 유진은 여러 오지션에 도전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녀는 가끔 자신이 얼마나 더 노력해야 할지 고민하였고 때때로 자신의 능력에 의구심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외부의 의구심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의구심과도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과 끈기로 자신의 꿈을 쫓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시기는 그녀에게 가장 힘든 시기 중 하나였지만 그 과정에서 그녀는 끈기와 인내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첫 번째 성공의 이정표 음악 경연대회 전유진의 경력에서 큰 전환점은 유명 음악 경연대회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대회는 그녀가 재능과 매력을 대중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노력 덕분에 그녀는 대회에서 여러 상을 수상하며 자신의 음악 경력을 쌓아가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경연대회에서의 성공은 유진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으며 큰 연예 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식적인 음악 경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경연대회 참여, 과정은 매일매일의 연습과 정신적인 압박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매주 열리는 경연에 참가하기 위해 유진은 다양한 곡을 준비하고 평가를 위해 심사위원들과의 만남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녀에게 매우 값진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며 무대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진은 자신만의 무대 매너와 스타일을 발전시키게 되었고 이는 그녀의 음악 경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히트곡들로 대세를 이루다 기획사에 들어간 후 전유진은 여러 유명한 히트곡을 발표하며 빠르게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데뷔 곡 중 하나는 음악 차트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 수백만의 스트리밍과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이 성공은 유진의 재능을 입증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팬층을 확고히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유명한 곡 중에는 Love is like a dream과 The last song이 있으며 이는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유진의 음악은 감정적으로 깊이 있는 가사와 매력적인 멜로디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팬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가사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담아내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들에게 위안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유진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더 나은 음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압박과 도전에 맞서다 많은 성공을 거두었지만 전유진은 유명세에서 오는 압박감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성공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질 높은 음악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이 압박은 그녀를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그녀가 평소에 즐기던 음악을 즐기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유진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와 압박을 관리하기 위해 운동, 명상, 가족 및 친구와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체육관에 가거나 요가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았고 이 시간을 통해 재충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그녀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경력을 발전시키는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를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SNS를 통해 자신의 일상과 고민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응원 덕분에 힘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시장 탐색 전유진의 경력에서 중요한 이정표 중 하나는 국제시장으로의 진출입니다. 그녀는 일본과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공연을 하며 글로벌 관객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해외 공연을 하게 되었을 때 유진은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을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유진은 다양한 음악 문화에 대해 배우고 자신의 음악 스타일을 다양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곡을 만들기도 하였고 이를 통해 그녀의 음악적 범위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해외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영어와 다른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국제적으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제 투어는 유진에게 경력을 쌓을 뿐만 아니라 귀중한 경험과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음악이 문화 간의 연결고리라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을 연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유진은 공연 중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환호 속에서 더욱 많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전 유진은 음악 경력 외에도 여러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선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가난한 아이들과 노인들을 돕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유진은 음악 경력이 단순히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의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자선 음악회를 개최하여 수익금을 교육 지원 활동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선 활동은 그녀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동시에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유진은 공연을 통해 모인 기금을 직접 전달하며 그들과의 소통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그녀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유진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부와 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이 단순히 상업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방야 모든 성공에도 불구하고 전유진은 미래에 대한 꿈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앨범 발매를 준비하고 있으며 국제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음악 장르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목표가 단순히 큰 스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아티스트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기쁨과 위안 희망을 전달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도전 정신과 강한 열정으로 전유진은 한국 음악계와 전 세계에서 계속 빛날 것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더 많은 앨범 작업과 다양한 장르에 대한 도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소통하고자 합니다. 결론 전유진의 여정은 꿈과 끊임없는 노력의 힘을 증명합니다. 힘든 시절을 거쳐 정상에 오르기까지 그녀는 꿈을 이루기 위해 끈질기게 싸워왔습니다. 그녀의 경력은 개인적인 성공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례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유진은 앞으로도 음악과 사회적 활동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바라며 그녀의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해 봅니다.